11기 상을 계속 이어서 말씀을 좀 나누겠는데 2주 전에 나누었던 말씀과 문맥상 연결이 되기 때문에 우리 기억 속에 잊었을 테니까 연결을 시켜서 복원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잠깐 나누겠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나누어집니다 사연인 즉슨 솔로몬은 죽고 이제 이어서 루호보암이 왕이 됐는데 아들이죠 백성들이 애국에 망명가 있던 여로보암을 불러요 그래서 루호보암 세왕에게 가서 부탁을 하죠 당신의 아버지 때 통치 시절에 모든 백성들에게 지웠던 고역을 더 이상은 하지 마십시오 너무 힘들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솔로몬의 아들 루호보암이 이런 답변을 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다스렸지만 나는 전갈로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어마무시한 얘기를 해요 결국 백성들의 마음은 여로보암과 함께 돌아서고 나라는 나누어지죠 그랬으면 분위기상 여로보암은 어떻게 하든 백성들의 마음을 잘 수수리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나라를 다스리고 백성들을 섬겨야 옳았을 텐데 이 사람은 어쩐 일이지 더합니다 그래서 애국의 오랜 망명생활 탓인지 몰라도 거기에 섬겼던 모든 우상들을 끌어들여서 온통 나라를 종교 백화점으로 솔로몬 때보다 더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됩니다 이걸 보다 못한 하나님께서 유다의 한 선지자를 올려보내서까지 경고를 주죠 결국은 여로보암은 돌아오질 않아요 이때 이 집안에 변고가 하나 일어납니다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그런 연결에서 14장 1절을 보시면 그때의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아가 병이 들었다라고 담담히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여로보암의 아들 이름이 누굽니까? 아비아 그런데 혹시 이 아비아라는 이름이 무슨 뜻인지 알고 계세요?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상식선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이름을 아비아가 태어나자마자 자기 아버지한테 아버지 제 이름은 이렇게 해 주십시오라고 했을까요? 아버지가 지어줬을까요? 아버지가 지어줬죠 그런 걸로 봐서 이 아들은 여로보암이 아직 깊숙이 본격적으로 우상 숭배에 빠지기 직전에 낳은 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병 들었을 때쯤이니까 아마도 나이가 어느 정도 찬 청년입니다 그러니까 아기가 아니에요 이 아비아는 그런데 이 병이 무슨 병인지는 성경에 침묵하고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그런데 확실한 거 하나는 시간을 다투는 위중한 병이었던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아들 병 때문에 아내를 호출합니다 이게 2절이에요 2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2절 시작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이르되 청아건대에 일어나 변장하여 사람들이 그대가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고 신로로 가라 거기 선지자 아이야가 있나니 그는 이전에 내가 이 백성의 왕이 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이니라 여기 두 가지가 이상해야 돼요 하나는 여로보암이 아내를 불러서 변장을 시킵니다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도록 그리고 누구에게 보내냐 하면 과거 자기에게 왕이 될 것을 예언해 주었던 길에서 만난 선지자 신로에 살고 있는데 그 신로로 아히아라는 선지자에게 보내요 이게 이상해야 돼요 아니 선지자에게 당연히 어려울 때 찾아보내는 것이 왜 이상할까 여러분 여로보암은 지금 한창 무슨 노름에 빠져 있어요 그렇죠 우상 숭배에 빠져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기룡하복을 의지하고 있는 누구에게 이 고민을 얘기하고 빌어야 맞을까요 우상에게 빌어야 맞죠 애굽에 수입한 수백 가지 우상이 지금 이스라엘 천지에 널려 있는데 그런데 그 수백 가지 우상 어느 선지자에게도 아내를 보내지 않고 자기에게 왕권을 예언했던 아이아라는 선지자에게 보냅니다 그러면 왜 변장을 하고 보내요 변장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못 알아보게 하기 위해서 변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언가 이 선지자와 왕 사이에는 지금 편한 관계일 것 같습니까 불편한 관계일 것 같습니까 굉장히 불편한 관계예요 그래서 못 알아보도록 하게 하고 아내를 자기가 직접 못 가고 대신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는 그런 이유로 변장을 하고 신로에 있는 아이아 선지자에게 찾아갑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있는데 왜 이 둘 사이의 관계는 비틀어졌을 것 같습니까 아이아 선지자가 오래전 여로보함이 솔로몬의 부하로 있을 때 길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나라를 찢어 네게 줄 것인데 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잘 준행하면 다윗과 같이 네 집안을 강성하게 왕권을 꾸준히 있게 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었고 선지자의 부탁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여로보함은 온 나라를 우상 숭배의 백화점으로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럼 자연이 누구와 관계가 멀어졌을까요? 그렇죠 선지자와 관계가 멀어지거나 비틀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로보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는 거죠 내가 애국에서 여러 가지 우상을 수입해서 기룡 화복을 그들에게 빌고 있지만 마지막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 그래도 자기의 지금 이 심각한 위기를 누구에게 묻고 싶었던 걸까요? 그 선지자에게 묻고 싶었던 거예요 보냅니다 이제 3절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대의 손에 떡 열 개와 과자와 꿀 한 병을 가지고 그에게 가라 그가 그대에게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를 알게 하리라 이 아내의 손에 들려보낸 과자, 떡, 꿀은 뇌물이 아니에요 이건 이 당시 보편적 관행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선지자라는 사람들은 딱히 다른 수입이 불가능했거나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편에 서서만 일을 해야 되다 보니까 백성들이 십시일반으로 이렇게 돕곤 했습니다 그런 관행으로 보면 정확할 것 같아요 문제는 4절부터입니다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대로 와여 일어나 신로로 가서 아이아의 집에 이르니 아이아는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더라 아이아는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더라 성경에 종종 이런 표현이 등장을 하는데 항상 눈이 어둡다고 할 때는 보통은 영적인 안목이 흐려졌을 때 표현하는 수식어입니다 그런데 적어도 여기서만은 좀 분별을 해야 돼요 과연 아이야도 눈이 어둡다는 걸로 봐서 영적인 분별이 흐려진 걸까? 원인이 뭘까? 성경은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이가 많아 생물학적인 이유로 눈이 어두운 것을 일부러 밝히고 있어요 그냥 눈이 어둡다고 말해도 별탈 없을 텐데 이 눈이 어두움은 영적으로 흐린 게 아니라 생물학적으로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워 보질 못해요 그 근거를 다음 절에 정확하게 소개하고 있죠 5절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이아에게 이르시되 그렇죠? 하나님이 지금 누구에게 임재하신 거예요? 말씀으로 이 선지자에게 임재한 거예요 이런 걸로 봐서 이 선지자는 오랜 세월 동안 선지자 역할을 했지만 하나님과 밀접하게 교통 중에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물려 한 가지를 아르쳐줍니다 볼까요? 여로부함의 아내가 자기 아들이 병 들었으므로 네게 물으러 오나니 너는 이러이러하게 하라 그가 들어올 때 다른 사람인 채 함이니라 정확하게 읽어줍니다 여기 그런데 이상한 게 하나 있어요 계속 선경 기자는 이 여로부함의 아내를 왕의 아내로만 기록하지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 아이의 엄마로는 일절 기록하지 않습니다 이걸 염두에 두세요 오늘 이 이야기 속에는 이 여인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됩니다 6절을 한번 볼까요? 그가 문으로 들어올 때에 아이아가 그 발소리를 듣고 저를 보세요 아이아는 지금 나이가 많아서 눈을 못 본다 그랬어요 그럼 당연히 소리는 듣겠죠 그런데 지금 무슨 소리를 들었다고 선경 기자가 놓치지 않고 있죠 여인이? 참 이 여인은 누구죠? 누굽니까? 왕의 아내로 소개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병들어 죽어가는 아이의 누굽니까? 엄마예요 그런데 끝까지 이 여인에 대한 기자의 기록은 엄마라는 표현을 한 군데도 쓰질 않아요 그리고 그냥 왕의 아내입니다 친엄마가 아닐까? 아니에요 친엄마예요 그리고 또 하나 놀라운 것은 이 여인의 반응이나 발언이 성경 전체에 1절 기록되지 않습니다 무반응, 무반응, 무발언입니다 유일한 소리가 이 발자국 소리 외에는 없어요 지금 이걸 선지자가 듣고 있어요 여인이 들어오는 발자국 소리를 듣고 있어요 그런데 이 스토리가 끝날 때까지 여인은 말도 안 하고 반응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끝까지 신비한 존재를 그냥 남겨둡시다 마지막 결론쯤 이 여인이 던지는 메시지는 굉장히 커요 반전이 일어나요 자 그냥 계속 갑시다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지 하느냐 내가 명령을 받아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거겠죠 흉한 일을 내게 전하리니 또 봅시다 앞을 지금 선지자가 들어와 서 있는 이 왕의 아내에게 전할 내용은 복된 소식입니까? 흉한 소식입니까? 흉한 소식이에요 자 지금부터는 교독하면서 그 흉한 소식의 내용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자 우리 7절을 한번 같이 읽겠어요 시작 가서 여로고함에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주권자가 되게 했는데 8절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9절 시작 내 이전 사람들보다도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혁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다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다는 말은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사랑했고 더 섬겼더라 이렇게 버렸고 네 SO violet 원래 원문 뉘앙스를 그대로 살리면 이런 뜻이에요 벽에다 오줌 누는 놈들은 그 뜻입니다 그걸 여기 그냥 뭉뚱그려서 좀 순화시켜서 사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벽에다 오줌 누는 사람들이라는 말은 그 느낌 자체가 부정적입니까? 긍정적입니까? 부정적이죠 담벼락에다가 오줌이나 싸는 놈들 이런 뉘앙스를 이 표현 속에 사실은 히브리어에서 담아내고 싶었던 거죠 성경을 또 보십시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내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린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맑게 쓸어버릴지라 11절 다 같이 시작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 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 즉 공중에 새가 먹으니 이낸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니라 하셨나니 완전히 파멸을 흉한 소식으로 담아 지금 아들의 생사 여부를 가지고 들어온 왕의 아내에게 지금 직격탄을 날리고 있는 거예요 아이아라는 선지자가 그런데도 말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말이 없는 아내 뭐 이럴게 할까 하다가 제목 측은 좀 그래서 평범하게 주보에 실어놓긴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반응이 없어요 이상하죠? 또 볼까요? 12절 너는 일어나 네 집으로 가라 네 발이 성읍에 들어갈 때 그 아이가 어떻게 할지라? 죽을지라 그래도 말이 없어요 말을 못하나? 아니죠 말을 못하면 듣질 못하죠 그렇죠? 자 그런데 13절입니다 중요합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죽을 아이죠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에서 그가 이스라엘에 하나님 여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누가 죽을 아기를 두고 하는 얘기예요 아비아를 두고 하는 얘기예요 참 잊어먹기 전에 아비아는 그 이름 뜻이 아까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이런 아들이 여로보암에 태어났는데 여로보암의 혈통 중에 유일하게 이 아들만 하나님을 향하여 선한 뜻을 가지고 있었다고요 이거를 우리가 표준 세번역으로 좀 쉽게 풀어놓은 번역본을 한번 보도록 하죠 띄워주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온 이스라엘은 그의 죽음을 애도하며 장사를 지낼 것입니다 여로보암 가문에서는 그 아이만이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착하게 살았으므로 여로보암의 가문에 속한 사람 가운데서 그 아이만 제대로 무덤에 묻힐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착하게 살았다는 말은 윤리적 도덕적 가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아이만이 유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살아냈던 아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아이는 죽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 올게 속에 이 아이의 죽음을 통해 이제 살포시 드러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들켜집니다 그 다음 절 볼까요? 14절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누구를 일으키신 즉 한 왕을 일으키신 즉 그가 그날에 여로보암의 집을 끊어버리리라 그 한 왕이 일어나면 최종적 심판이 임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언제냐 하니 곧 이제라 그 심판이 지금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이런 뜻이 됩니다 한 왕이 일어나서 그 왕이 오실 때에는 세상이 아니 여로보암의 이 우상 숭배 노름에 깊숙이 젖어 있던 집안이 최종적 심판과 멸망을 겪게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써 뭐가 시작이 됐습니까? 심판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종말은 십자가 사건부터 종말이라고 표현합니다 즉 이 이야기 속에는 이 불순종의 집안을 끝장내시고 한 왕을 일으키셔서 하나님이 새로운 왕국을 드러낼 것이라는 이야기를 사실상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한 아이가 죽어야 돼요 여기 여로보암 혈통 속에 등장하는 이 아비아라는 아이는 사실상 아주 작은 그림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아이는 그래서 죽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17절로 넘어가 볼까요? 17절 여로보암의 아내가 일어나 디르사로 돌아가서 집 문지방에 이를 때의 그 아이가 죽은지라 앞을 보실까요? 아내가 돌아왔어요 아직도 이 여인은 말이 없어요 아들의 죽음을 예고받고도 말이 없었어요 나라의 멸망을 예고받고도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 여인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집 문지방을 넘는 순간 아들은 죽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문지방이라고 쓰여진 히브리 말이 사프라는 말을 썼어요 그런데 이 사프라는 말이 여러분 어디에 등장하는 단어인지 아십니까?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그 문설주를 얘기합니다 6월절 어린 양은 죽음을 통해서 그 백성을 살려내요 애굽의 장자의 죽음과 함께 온 이스라엘도 사실은 같이 멸망당했어야 될 대상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린 양의 죽음과 흘린 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짐을 얻어요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무슨 노력을 했거나 어떤 절규를 했다든가 하는 내용이 아무것도 없어요 불평밖에는 쏟아낸 게 없어요 그러면 이제 드디어 우리가 서론에서부터 슬쩍 감추어두었던 여인의 정체를 밝혀야 될 시간이 왔습니다 이 여인은 누굴까요? 여러부함의 또 다른 분신입니다 아니 정확하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심판을 선언할 때는 소통하고 대화하고 돌아오라는데 그 재앙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맞죠? 그런데 아무 반응이 없어요 죽은 거죠 은혜와 구원이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요 죄악을 저질러서 잉태된 아이가 똑같이 죽음을 심판받아요 그럴 때 다윗은 어떻게 했나요? 살려주세요 개를 뒤집어 쓰고 배옷을 입고 밤을 새며 하나님께 매달려 통곡을 했어요 그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진짜 재앙과 고통을 주는 목적이에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대화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등장하는 왕의 아내 어머니잖아요 어머니는 이래서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아들의 죽음을 선언받아 놓고도 이 서늘한 침묵 죽은 거죠 끔찍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구원은 이루어졌어요 아무 반응이 없던 우리들에게 죽었던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끊임없이 쏟아붓고 쏟아붓고 약속대로 성실하시게 찾아오셔서 우리가 알지도 못하던 때에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죽여서 우리를 살려내시더라고요 이 이야기 속에 그런 장차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의 죄 없는 죽음이 예표되어 있는 겁니다 저는 지난주 미국에서 우리 교회 예배를 드렸어요 카카오 TV로 라이브로 가능하니까 일부 예배를 드렸습니다 일부 예배 일부 예배 때 설교하신 분이 우상현 목사님이세요 목사님이 설교를 참 은혜롭게 잘 하셨는데 하시다가 예를 하나 두셨습니다 자기가 청년 담당하던 시절에 아주 오래전 이야기인데 한 여청년이 충분히 교회에서 봉사도 할 수 있고 수고도 할 수 있는 자매인데 끝나면 쏜살같이 집으로 가곤 집으로 가곤 하더래요 그래서 한 달은 붙잡고 이제 봉사 좀 해야지 자매 그런데 사정이 있었어요 집에 자폐증을 앓는 동생을 돌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끝나자마자 가곤 가곤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정을 알고 그 자매와 이제 목회를 같이 하면서 그 자폐증을 앓는 부모들의 심정과 자폐증에 대해서 견눈질이나마 조금은 공감하고 배울 기회가 있었다는 거죠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자폐증을 앓는 자녀를 둔 부모들이 제일 무너질 때가 언젠가 하면 사랑을 쏟아도 쏟아도 반응이 없을 때 아무 눈길도 안 맞추고 아무 반응이 없을 때 때로는 지쳐서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데 어쩌다가 그 아이의 눈이 살짝 흔들리면서 아주 여리게 그리고 희미하게나마 반응을 나타낼 때가 있대요 그런데 전문가들의 견해에 의하면 그런 반응들은 어쩌다가 나타나는 반응이 아니라는 거죠 그 부모들이 눈물로 고된 세월을 견디면서 쏟고 수천 번 눈물을 뽑아내고 그 쏟아낸 사랑 끝에 나타나는 희미한 반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참 제 마음을 꽝 때렸던 것은 뭐냐 하면 그때 부모들은 모든 실험을 날려버리고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너무 기뻤어 너무 뛸 듯이 좋아서 그 희미한 반응이라도 반응을 나타내면 부모들은 그간의 실험을 한 방에 날린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왜 그 예화가 너무 강렬했는가 하면 꼭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았어요 아니 우리 모습을 보는 것 같았어요 우리가 얼마나 본질이 무정하고 반응이 없고 악합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멀고 먼 역사의 푸른 언덕을 넘어서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두들기시고 일으키시고 깨우쳐서 살려내시고 반응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희미한 반응이나마 우리가 드러내고 나오기까지 그게 우연이 되거나 어쩌다 된 게 아니라는 거죠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사랑이 쏟아 부어진 끝에 그런 반응이나마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서늘한 침묵을 끝끝내 드러낸 이 여인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어머니라면 절규하고 부르짖고 하나님께 다가가고 매달려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마저도 할 수 없는 죽었던 것 같은 자리에서 철저히 무능해진 상태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놓으시고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단다 계속 듣든지 안 듣든지 두들겨 대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 속에 우리는 좌절할 수 없고 다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것이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찾아오신 나를 향하신 아버지의 사랑이에요